아픈 사람들의 경우 양심 따르는 건 너무 요원하지 않나요? 그런 경우 양심을 따리려고 하는 건 욕심이지 않나요? 이런 생각을 왜 하시죠? 이게 욕심이고 망상입니다. 내면의 양심에 따르세요. 아프건 말건. 그게 참나 따르는 거예요. 양심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참나를 따르세요. 참나. 양심이 뭐길래 왜 욕심을 따라야 되고 양심을 따르는 건 큰일 나나요? 아프건 어쩌건 양심으로 한 일은 두고두고 칭찬받고요. 욕심으로 한 일은 그 사람 가고 난 뒤에도 욕먹어요. 그거 알고 역량껏 상황껏 하시면 되지. 굳이 이게 욕심이네 뭐냐 말을 왜 붙이세요 거기다가. 역량껏 하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나요? 양심이라는 건 참나기 때문에 여러분 아플수록 더 참나 상태로 있어야 덜 아픕니다. 일단 아플수록 더 참나 상태로 있으려고 해야 돼요. 그것도 양심이에요. 양심은요. 초연함도 양심이에요. 초연함. 초연함. 자비. 정의. 인내. 이게 양심의 덕목들이에요. 아플수록 더 몰라하시고 참나 상태로 있으려고 하셔야죠. 욕심으로 있으면 덜 아플까요? 더 아플걸요? 근데 아프면 아프면 절제가 안되니까 평소보다 화도 더 내고 성질 더러워질 수 있어요. 아프니까. 그 역량 안에서 양심을 하는 거예요.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렇게 인자하던 분인데 아프니까 성질 더럽대. 성질 변했어? 변한 게 아니라요. 그 성질을요. 그동안 그렇게 절제해온 거예요. 아프니까 내가 이제 통제하기 힘드니까 그런 게 쏟아져 나오는 것 뿐입니다.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면 안 돼요. 아프면 내가 더 할 수도 있다. 이런 부분하고 그러니까 양심 안 해도 된다는 얘기랑은 다른 얘기예요. 그럴수록 더 양심 안에서 쉬시면서 양심의 여섯 가지 덕목을 조금이라도 챙기려고 노력하시는 게 더 자기도 편하고 남도 편하게 하는 도리예요. 아플수록 더 챙겨야 돼요. 힘드니까. 챙기기 힘드니까. 더 챙기려고 해야 됩니다. 유명한 양심 철학의 대가 왕양명이 치양지, 양심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왕양명 선생의 가르침 하나만 들려드릴게요. 왕양명 선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. 아플 때는 마음, 마음, 기분 좋게 있는 게 양심이다. 기분 유쾌하게 만드는 게 양심이다. 아플 때는요. 기분 내는 게 양심이에요. 마음 화평하게 먹는 게 양심이고 조금이라도 유쾌한 기분 가지려고 하는 그게 육바람일 청동원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. 내가 화평하지 않으면 옆사람들도 다 괴로우니까 나도 괴롭고 옆사람도 괴로워. 그게 욕심이고 나라도 기분 좀 풀어서 옆사람한테 기분 옆사람들도 흥나게 만들어주는 그게 양심이지.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내 기분 푸는 게 보살도다. 양심이다. 기분 즐겁게 갖는 게 희망적으로 희망적인 마음 갖고 사는 게 아플 때는 양심이다. 이만한 게 어딨어요. 근데 이거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. 하려고 노력하세요. 포기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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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